1절에 1절 후렴까지는 여자애가 가고 꼬마애가 2절 벌쓸 때부터 크기가 커가지고 가자 이 분이랑 모델을 고르고 있어요 유정이랑 아라씨랑 둘이 가고 메인 모델을 나랑 같이 하실 분들 다시 한번 봐보자 키가 진짜 크다 금요일날 누나랑 나랑 호영선? 왜? 아니 그래 너 가서 실제로 보면 안될까? 아니 시간이 너무 바쁜데 나 안 바쁘 감독이니까 0 Tanke 감시대 뭔가 연상 2절 We like magic 아유 좋은 것 같아요 형 아니면 I just know I need you now 하고 We like magic 그죠? We like m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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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do this Next Next is Oh My Baby How is this? It doesn't matter Let's try That's good I just need you now My baby 사랑을 원하고 좋다 I just need you now Baby 사랑을 원하고 I like it Sounds good That's good I just need you now Baby 사랑을 원하고 Okay it's good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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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ast one I just need you now I just need you now This is We like magic How is this? Okay let's listen One more time One more time Take it We like magic Good Sounds good There needs to be anything What is it? How do you like magic How do you like magic Yes Can you dance Can you dance How do you dance Do you dance How do you dance Sounds good As we're making it He'll dance He'll dance 오우와 You're so hot 오늘 대서부터 오르고 싶어 오우와 오우와 You're so hot 정말 미안한 이 노래 오늘부터는 정말 가져될게요 그래요 네 내 외지 오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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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드라마틱하게 만든 노래인데 우리 작곡가인 프로듀스 형이 또 초이스 형이랑 저랑 이렇게 친구로 나오는데 이제 초이스 형이 저기 저 있는 여자 봐라고 너와 가서 빨리 너의 매력을 보여달라고 그런 내용의 아기들 오고 가고 여자아이 제가 맘에 드는 여자아이한테 제가 설레하는 마음을 이렇게 음악 쪽으로도 많이 표현하고요 되게 재밌는 음악인 것 같아요 재밌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녹음을 되게 한 다섯 네 차례 한 다섯 번 이렇게 수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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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녹음한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Transfer 지금 사들고 이제 후섭 표정 왔는데 4층에 딱 봤어요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막 가수 표지 막 앨범 표지 막 오우 가수 사무실이라고 이라고 했었는데 누가 뜨뜨뜨뜨를 딱 열어요 그런데 대서영인 거예요 죄송한데 저 오늘 연습생을 들어왔는데요 몇 층으로 가야되요? 저도 잘 모르는데 물병 들고 물병 들고 그리고 6층으로 가래요 6층으로 가면 운동실이에요 지금 사부님 계시는 사부님이 딱 이러고 있어요 안 뛰어! 군기 잡으려고 처음 들어왔으니까 오! 가요 그랬던 순간 미니앨범을 내고 15까지 하고 많은 발전이 됐다 한 5년 됐나? 데뷔한지? 제가 16살때 들어왔으니까 오고나서부터 5년 됐죠 이바닥에 뛰어진지 5년째 황당했겠다 갔다올게요 10시 10시 또 올거잖아 네 금방 갈게요 악기가 싹 빠지는거에요? 싹 빠지는데 에이로그의 크래시 이것만 나오는거지 다 안나오는데? 나와 진짜요? 내가 뺐는데 뺐구만 맘에 뺐어 맘에 안들어? 못들어갔어 난 못들어갔어 아니 왜냐면 생뚱맞이 하나가 나오니까 악기랑 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되게 예리하다 그런거 빼면 모르는데 일일이 다 얘기하니까 내가 그냥 섭외부터 시작해서 아이유 섭외부터 시작해서 장난 아닌데? 하얀이 뭐라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데 처음에 거지지? 거지가 거지가 공주되는거냐? 거지까지? 거지지 거지 거지가 공주되는걸로 해 렛츠고 컴온 형 뭐해요 지금? 화이트 러브 오케이 화이트 러브 OK 멀쳐온 봄 순간부터 깨달았어 잘할게요 이 줄 다 다시 할게요 거의 다 작업이 끝나갑니다